여러분들 포하 오늘은 만화가 짝수인 고스트를 짜보도록 할게요 덱을 짜봤구요 적목기, 사름기, 야저기, 공효기, 슬렌더맨, 입질쟁이, 오피케어, 샌드맨 그리고 짝수로 적슬렌더 가능하고 사름쟁이도 가능하니까 이 두개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! 오우 바로 사름쟁이 합쳐주고 그 다음에 오피큐언을 탑에다가 배치할게요 빡! 음 그 다음에 아 구미호 야 레벨 10불면 좀 센데 어 그렇다면 어떡하지? 사름쟁이를 배치해야 되나? 오케이 사름쟁이 가자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소환하기 전에 타워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안돼 안돼 한번 소환해보자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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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밀어 아 효과는 미비했다 타워 하나 벌써 터지고 근데 구미호가 진짜 쎄거든요 우와 진짜 쎄다 괜찮아요 어차피 오피큐 하나 살았으니까 그 다음 야저기 상대방 죽이네 오케이 바로 죽었어 여기서 쓰자마자 그 다음에 번개 준비 어디로 나올까요? 아 안나오네 그러면 슬렌덤의 소환 오케이 도안 바로 없애주고 응급치료 지금 하자 그냥 그 다음 사름기 가운데서 멀리서 빡! 와 좋아 그 다음 소환 의식 바로 구미호기 준비 어디로 나올까? 과연 왜 소환 안하지? 됐다 지금이야!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뒤로 변하고 나한테 왔어 야 이거 운이 너무 좋았는데 와우 그 다음에 오피큐은 또 배치할게요 천막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없어서 아쉽다 응급치료 해야겠다 빨리 좋았어 그 다음 야저기 가운데에 사름쟁이 만들어주고 모두의 힘 지옥불 아이고 아파라 그 다음 낙래로 바로 중력이 못죽이네 마다라 적슬렌더 합체 소환 그 다음 야저기 가운데 사름쟁이 만들어주고 타워 두 개를 이기고 있거든여 오우 야 뭐야 대기기 엄청 소환하네 밀어! 오케이 밀어 밀어 대기 밀린다 절대 공개 못하죠 대기기 너무 느려서 나도 하나면 밀어야지 샌드맨 밀어! 그 다음 사름기도 같이 자 2댁 좋은데 참타 디옥골빵 이러면 파워 두 개로 이겼습니다 두번째 짜수덱을 짜봤습니다 만티코어 지하쿡대적 바을제부 불가사리 두억신이 림사이코스 네비로스 닭목기 그리고 합기로는 만두 이렇게 해서 짜수로 해볼게요 두번째 게임 시작 아 이번에 합체할 수 있는게 없네 바로 림사이코스는 안내고 조금 기다렸다가 낼게요 만화 좀 모았다가 선대방이면 왜 이렇게 확 내시지 어 오피켄 나왔다 아 이거 오피켄 소리났는데 어디까 제발 근데 여기 이쯤 여기에 낼거 같아요 첫번째 아 그래그래 역시 어 그렇다면 지하쿡대적 낼게요 오피켄을 잡아야죠 바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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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상대방 무명기 냈으니까 아직 이제 못막을거에요 지금 제발 제발 오피켄은 딱 잡고 죽자 응급실을 준비하고 제발 어 시온 하지만 한방컷 지금 힐 주고 죽어 얼어버려 그냥 아니다 안얼려도 되겠다 오케이 타와나 오피켄은 죽었고 상대방도 지금 금비거든요 그러면 바알제블를 낼게요 타와나 터지고 좋아 좋았어 세뇌 쓸준비 비싼거 나와라 좋은거 센거 바로 센거 허우라고 왜 안내 빨리 아싸 오피켄 네비로스 위로 위로 가고 악먹기도 내고 힐주고 뽀봉 뽕뽕뽕 위로 혹한 낼충비 자 빠바빠빠 뽀 뽀 뽀 게임 빨리 끝났는데 막겜덱 완성 만티코어 슈퍼카브라 골묘기 객기 두억신이 웬디고 흑진기 닭먹기 그리고 합체보트는 만화가시빈 만두랑 웬디카브라 이렇게 사용할게요 막겜 시작 아 아 합쳐주는게 없다 심지어 너무 약한 애들만 모였다 이거 어떡하냐 으 닭먹기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골묘기 보냈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상대방 웬디카브라네 이거를 두억신이로 아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웬디카브라가 진짜 세요 오빠 제발 죽어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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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저도 웬디카브라 합치했으니까 내야겠죠 그 다음 응급치료로 힐 쭈까삐까 뽀까 아 잠깐만 덕슬렌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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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금기라고 어 잠깐만 안돼 일단 요술 먹여주고 와 진짜 세다 딸려 빨리 오케이 하나 둘 어이 제발 뽀 아 세네 역시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못잡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역관광인데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억신이 쓰고 뽁 뽁 뽁 뽁 오케이 막았다 어우 죽을뻔했네 아이 또 나와 아 이놈의 웬디커브라 진짜 이번에는 웬디고로 타워에다 배치하고 잡을게요 그렇다면 손쉽게 잡을 수 있겠죠 빠바빠빠빠 아프지 어 빠빠빠빠 으야 이걸 이렇게 요술 안돼 불러가 아 아 잘하는데 어 좀 하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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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타워 이거 가운데 줘야겠다 이거 빠름 포기해주고 저는 이 타워 노릴게요 그 다음 아 뭐야 힐 줬는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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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이야 만티코어 뺏겼으면 울뻔했네 두옥신이 두옥신이 빨리 빨리 오케이 좋고 빠악 와 한방한방 진짜 묵직하다 터워 터지고 골묘기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옥신이 오르방출로 빠악 쭈까 삐까 뽀까 세리머니로 이겼습니다 오늘 만화가 짝수인 고스트랑 합기를 같이 써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섭 찬미 열 sinners medo 별 하늘 눈물 찬 구멍